경기대학교의 경기대중계방송 12번 이여송 14번 배성근 간신히 받았습니다 오른쪽 그렇게 걸리는 경기대 자 1대0 리시브역기 역시 불안 자 다시 왼쪽에서 박상훈 리베로 잘 받았습니다 올려주고 왼쪽에서 이여송 성공입니다 배성근 선수 경기대 진영 2대0 토스 속공 아 리베로 디그입니다 왼쪽 살짝 넘겼고 경기대 진영 왼쪽에서 다시 뒤쪽으로 쭉 밀었는데요 리베로 정태성 살렸습니다 왼쪽 블록킹을 흘립니다 최명근 선수가 잡았습니다 서브 좋습니다 인입니다 아 서베이스가 남았네요 점프 서브 김지남 토스 왼쪽 블록키에 똥 올립니다 그대로 넘어옵니다 경기대 좋은 기회 올려주고 시간차 성공입니다 키면 1m95 세트로서 성불이 무척 높은 선수 백워텔 블록 블록킹 하나 아 이건 뭡니까 아 이런 다시 한번 자 명지대 백웨이 성공입니다 주장 자 다시 명지대 오른쪽 블록킹 성공 경기대 이대원의 서브 왼쪽 아 또 블록킹 흘리네요 네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강 서브 아 리시만 아팠죠 그러나 살려내봅니다 가운데서 살짝 넘은 것 지금 경기대 진영 이대원 백토스 아 백워텔 블록킹 성공하는 배성근 선수 김정민의 서브 리시브 또 나쁩니다 좋은 스파이크가 들어갔네요 김명관의 서브입니다 플랫 서브 트러미소 시간 자비에 걸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블록킹 흘렸고 자 어떻게 커버가 됐던 정태성 다시 직선 뒤로 가는 걸 쫓아갑니다 리베로가 그리고 3단 처리하는 황경민 다시 명지대 진영 에이속공 또 받았습니다 안에 떨어지네요 네 명지대 진영 오른쪽에서 블록킹 또 올립니다 네 블록킹 목적타 아 긴데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아 서브 좋네요 왼쪽에서 배성근 블록킹 걸립니다 뚝 떨어지는 조 서브 왼쪽 블록킹 걸렸습니다마는 블록 아웃됐습니다 백오페 백오페 가볍게 성공한 황경민 경기대 서브 박상훈 명지대 가운데서 시간 차 4학년 선수 경기대 아 네팀의 다툼에서 이대원이 이겼습니다 1학년 선수의 3학년 되었을 때 또는 그때치못해 본격적으로 팀이 재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블록킹 10대 6이 됐습니다 리시부터 불안 백오페 백오페 양은규 성공입니다 소수의 서브 다이렉트 네팀 맞고 넘어갔고 백오페 블록킹 성공합니다 4학년 소수 왼쪽 양은규 아 또 막히죠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성공 김명관 토수 삐속공 성공입니다 최현규한테 좋습니다 찬스 찬스볼이 받았군요 속공 아 어깨로 받았는데 이여송 쫓아가는 이주호 그리고 상단 처리하는 이여송 선수 오른쪽에서 아 디그가 됐는데 살려냅니다 상단 처리 이주호 다시 이번에는 경기대 왼쪽 돌파 또다시 디그 3단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 정태성이 경기대 진영 스파이크 한 곳 끝났습니다 아 인력만이 스카우트 한 유증타 감독입니다 자 이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 조승현 선수의 서브 일메트 95 2학년 선수 브록 아웃 아 브록에 걸렸어요 네 경기대학교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서베이스를 기록한 선수인데 잘 받았습니다 백에이 자 야 리베로 오은열 살렸고 왼쪽에서 또 걸립니다 경기대학교 속공 왼쪽에서 이 여성 바운드 된건 살리는 황경민 그리고 들어오면서 황경민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 명지대 16대 13입니다 경기대 진영 왼쪽 블록킹 또 올렸습니다 자 이번엔 박준혁 선수가 막았습니다 3번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으로 이동 아 또 블록킹에 걸렸죠 네 스파이크 서브 그대로 넘었는데 아 아 이거 살리나요 다시 들어간 것 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경기대 진영 자 올려주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정태현 성공입니다 경기대 이대훈 토스 왼쪽에서 뒷쪽에서 살리는 니베로 정태성 2단 3단째 양은규 넘겨버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대 올려주고 아 이것도 호흡맞자하는데 살려냅니다 간신히 살리는 명지대 그러나 범치에 이 여성 명지대 이 여성의 서브 경기대 진영 올려주고 아 이거 호흡맞자 그냥 넘겼습니다 네 다시 명지대 스파이크 브로킹 자 그대로 브로킹 성공하는 최명근 경기 끝났습니다 25대 23 명지대를 맞이해서 세트수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기대